최근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많이 우울했는데 매직창수고 펑펑 울었습니다. 정말 많은 힘이 되어서 그런 거로 매직창수 일하고 싶습니다. 청해 주세요. 일단 오시면 청소부터 해야 되거든요. 청소 3년? 아니 3년 넘이 길어요. 그래도 형국인데 뭐 한.. 청소한 3개월.. 지금 만원은 맞춰주셔야죠. 3개월 하고 이제 기초마술부터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. 아 기초마술부터.. 기초마술부터.. 네.. 아무튼.. 손소리하고.. 이리 주세요. 누구예요 그래?